바위바위바 이바이 이게 범위를 무시케 샀겠지 근데 이바이 를 롱바위라고 롱바위 롱바위는 여기 올라가다가 멈춘 바위다 그래서 이 롱바위는 여기가 제사지내는 차 여기가 여기가 제사지내는 데인데 사람들이 오면 여기 차가 올라왔어 저장 오늘 대물되는 거야 여기 저장임 새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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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신 산신 눈왕신 여기에 산신이 들어 있다보니 그래서 허랑바위랑 성황당 에서 나와가지고 허랑바위랑 제사지는 허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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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바이